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 꿈마을 근영 3차 53평형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번호 2021화 타경 102059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9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13억원 전용면적 44평에 분양면적 53평으로 1차 제재가는 12억 9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2천9백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0월 2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 꿈마을 근영 3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4호선 평천력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천아시 생활권으로 민백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안양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 꿈마을 근영 3차 아파트는 306동 24층 매물로 전용면적 44평에 분양면적 53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6월 기준으로 12억 9천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10월 26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2천9백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평촌 꿈마을 근영 3차 아파트 53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13억원 하위평균가는 12억원 상위평균가는 13억 5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8천5백만원에서 8억 9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현황을 살펴보면 근영이 시공하여 1994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6개동에 386세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7대이며 경매물건은 24층 53평형으로 방 5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보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9월 6일에 설정돼 하나 AMC 대의부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5억 7천5백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7억 9천23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서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항조사서상 소유자 점위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평천동 꿈마을 근형 3차 아파트 53평형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4월에 7층이 13억 4천 5백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안양 평총 꿈마을 근형 3차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안양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116%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8.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인근 아파트 경매진행 및 예정물건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 꿈마을 근영 3차 아파트 5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